해운 물류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코리아 쉬핑가제트는 지난 22일 부산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해운 항만 물류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해운 항만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박사는 우리나라 해운업계도 선방매매를 활성화해 수익을 창출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청중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황 박사는 해운업은 화물을 수송해 돈을 버는 게 본업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주들은 선방매매 차익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냈다며 선방매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동북아시아 인터모델 플랫폼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천재능대 박창우 교수는 앞으로 부산이 유라시아 뉴실크로드의 종점이 돼야 하고 한중일 해상과 대륙의 중계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서해안에 위치한 항만들을 대상으로 협력벨트를 형성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항만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근하입니다.